야, 너 배 안 고파? 너 거기서 평생 산거라며? 그럼 거기서 뭐해? 반우종이? 괜찮네, 괜찮네 남기면 안 돼, 다 먹어야 돼 왜? 그래야 건강하지 왜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? 영원하다는 건 어떤 거야? 끝이 없는 거지 끝이 없다는 건 어떤 건데? 그게 다야? 하루 종일 검사하고 밥 먹고 평생을? 그럼 뭘 더 해요? 좀 천천히 가면 안 돼요? 왜? 구경 좀 하게요 먹어보고, 불겼다 그 프로젝트라는 게 뭡니까? 지켜야 할 존재가 나타났다 내가 죽지 않는 존재라서 특별한 동행 시작된다 공부, 박보건 서보, 4월 15일 대기보 제메일에... 여러분, 상대지,